새우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김없이 돌아온 우디 고차이드라고 합니다 저의 부족한 축구력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고형한테 지옥 훈련 받으러 고알레 스튜디오에 왔는데요. 안녕하십니까 고알레입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빡시네. 왜요? 피파네 저 숫자로. 우디고 차일드를 지옥 훈련을 시켜라. 근데 저번에 우디고 차일드는 그냥 와서도 토하고 가라. 지옥 훈련은 한 단계 없더라도 된 건데. 근데 지금 훈련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벌칙을 줬으면 좋겠거든요. 혹시? 뭐해? 뭐해? 웅디고 차일드시라는 별명이 있어요. 웅디고 차일드? 엉덩이? 곧 차일드. 그럼 엉덩이에다가 무회전 쳐도 돼요? 자 여러분 이제 진짜로 고형이랑 같이 하는 지옥 훈련 시작해보겠습니다. 렛츠고! 자 주작 없습니다. 리얼로 갑니다. 너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나봐. 스피드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셔가지고. 선수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. 똑같이? 똑같이 딱 10분. 근데 10분을 할 건데 뛰는 시간은 5분. 쉬는 시간은 5분이요. 아 진짜요? 5분만 뛰면 돼. 어때? 이거 진짜 누가 경험을 해봐야 돼. 일단 내가 초를 다 알려줄 거고 30초를 하나, 둘, 셋, 저기 가메고 있잖아. 30초 하고 한 칸 더 가야 돼. 세 개 반. 어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30초를 하고 또 30초를 뛰는 거야. 그러면 한 개 뛰면은 뛸 때 30초, 쉬는 거 30초 하면 1분이지? 네. 그걸 10개 뛰는 거야. 제가 이제 카운터랑 투자되면서 잘 준비 됐나요? 잘 됐습니다. 준비 됐나요? 고우! 이게 선수들이 하는 이제 셔틀런 훈련이라는 건데 셔틀런. 셔틀런? 오케이. 포틀런이라고 제가 좀 이게 초랑 이걸 좀 만들고. 포틀런. 포틀런. 15초 경과. 왔다 가면 돼. 좀 빠르다. 10, 9, 8, 7, 6.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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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천천히 걸어 와야지. 야 너무 빨라 지금. 오케이. 너무 빨라. 조절을 해야겠네. 자 슛이 20초 남았습니다. 그것도 이것도 걸어올 때 딱 20초 맞춰서 딱 걸어. 아 맞춰서. 그렇지. 그래야 앉아. 너 지금 10개 해야 돼 지금. 이제 하나인 거야. 고우! 졸때 빨리 돌아. 스피드 올려 졸때. 아 좋아. 아. 아. 야 라스트 3개다 3개. 아. 라스트 3개. 아. 원래 여기까지 쉬워요. 진짜 시작은 이제. 이제부터. 너무 갈 길이 멀어. 근데 지금 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? 포기할 거야 지금. 아 포기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. 갈 때까지 간다. 졸때 팍. 어 지금 한 번 못 들었어요. 경고. 잊었어 지금 맨 초. 아. 원래 두 번 탈락하면 탈락이겠죠. 야 라스트 2개는 초를 보는 게 아니야 원래. 오케이. 그냥 조지는 거야. 오케이. 그냥 최대 스피드로 가는 거야. 고우. 고우. 초 보지마 그냥. 그냥 조져. 지금 심장 터트려야 돼 지금. 20초에 들어와야 돼 그냥 고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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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몸 풀었다. 아 어제 술 괜히 마셨네. 고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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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. 네. 볼 빠져들어와 여기서. 볼 들어와서. 네. 패스. 컨트롤. 패스. 컨트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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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연속으로. 10개 연속으로 해서. 10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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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초가 아니고 50초였어. 50초. 일단 이 훈련은 너 지금. 체력. 패스 컨트롤. 드리블 다 들어가는 거야. 운동 안 하고 이것만 계속해도. 축구 겁나 잘 할 수 있어. 래퍼 쪽에 축구 다 쓸 수 있어. 오케이. 어. 준비. 고우. 방하게. 그렇지. 좋았다. 패스만 잘하면 돼. 아. 오오오오오오오오. 빨빨리. 빨리 빨리. 시간은 지나. 시간은 지나 지금. 오오오. 10초 지났어. 오오오오. 57초. 지금 실수해서. 지금 성공을 못 했어. 아. 너 5원에 성공 못 하면 실패야. 아. 그럼 나한테 2대 맞아야 돼. 아. 여기서 봐봐. 지금 너 패스 주고. 패스 살짝 정도 되잖아. 여기서 패스를. 어. 강하게 주고 빨리 그러면 빨리 컨트롤. 어. 그럼 이 빠르지 뭐하라 저까지 가. 네 빨리 주고 딱 여기서 컨트롤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전차 실패하면 축구 그만해야지 네 포기란 없어 실패하면 피니님이 저거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우디, 꽃꽂이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됐나요? 파이팅! 준비 고! 필수가 정확할 것 같은데 3개 차야지 불안함 살짝 차고 4개 빠르다 5개 8 오케이 성공 뒤질 것 같아 야 볼 사차 사차하는데 왜 힘들어 하는 거야? 어? 기초 체력 미달입니다 어? 형 축구 사랑하세요 네? 축구 사랑하세요 축구 지금 이제 첫 번째 스피드 체력 훈련 셔틀런, 허틀런 실패 실패 잘 뛰었어 아 진짜요? 잘 뛰었는데 네 정신력이 약간 뭔가 나가 빠져서 지금 떨어진 거거든? 이만큼 차이인데 그거 뗐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성공 성공 한 대 맞을 거 있어 지금 한 대 맞을 거 이번에는 슈팅 속도 핸디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핸디캡은 나 그냥 어느 스텝으로 차게 한 발 뛰고 차고 딱 그냥 한 발만? 한 발만 오케이 어 그러면 해볼 수도 있잖아 야 뭐 슈팅 안 하려도 되지? 아니 냅다 까는 거지 뭐 어 냅다 까는 거지 남자가 뭐 그거 있어? 주욱 까는 거잖아 일단 지금 한 대 맞을 거 있어 오케이 그리고 지금 원스텝으로 슈팅을 차는데 이따 너 한 대 맞을 거면 나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아 너 이거 색이 엉덩이잖아 그럼 두 대야 오케이 이걸 한 대를 맞느냐 두 대를 맞느냐 이 차이잖아 결국 어떻게 하세요 저부터 찰까요? 저부터 차겠습니다 좋아 아 몸도 안 풀었는데 호영이 몸을 안 풀었을 때가 저로 이렇게 잡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야? 네 한 발 뛰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뛰어요? 호영이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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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재밌게 가야지 아 이거 한 발 뛰니까 초점 찾기가 힘든데 0점이 힘드네 아 두 대는 안 돼 두 대 맞으면 나 진짜 지금 집까지 기어가야 돼 가자 가자 왜? 아 피니님이 나 불렀어 아 왜? 아니네 저 아 이렇게 있어요? 아 아 말려 말리는데? 이러면 나 경기장에서 그런 게 다 어디서 집중해서 쇄하잖아 지금 맞아 승부착이라고 생각해 어? 이 진짜 진정한 타칼렛 선수는 관중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어? ley 이즈 오케이 쪄스 흠 흠 흠 나 반갑습니다. 오 형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어우 좋았습니다. 한 대 안 맞고 집에 가자! 지긋지긋한 지옥 훈련! 도망쳐! 연습해도 돼, 한두 시간 거 연습해도 되죠. 네. 아휴... 그거는 좀... 113위예요, 저거! 저거! 저거 맞으면 뒤져요. 엉덩이에 맞으셔야 되는데. 엉덩이에 맞을 때까지 하는 거 한 번 참아 끝이에요. 엉덩이에 맞을 때까지... 쭈댔다. 이걸 맞아야 된다고? 오지마, 너 보다 얼굴 찍어줄 수도 있어. 네, 여러분. 우디고차일드의 고알레 지옥 훈련 도전기. 오늘 이렇게 훈련을 진행했는데요. 이 축구는 정말 정신력... 제가... 제가 그 첫 번째 훈련에... 형! 근데 진짜 알죠? 이거 땅콩 두 개만... 야! 땅 쫓혀! 땅콩 두 개만... 너 맞을 때까지래. 아... 진짜... 엄마... 엄마... 뒤로 안 된다. 얼굴 찌러져. 엄마,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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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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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사랑하세요. 형, 저 진짜... 그냥 제가 래퍼가 아니고... 어. 아마추어 리그에 도전하는... 아마추어 선수다! 라고 했을 때... 아마추어 리그? 네. 가능할까요? 이렇게 한 2년 해야지. 아, 진짜요? 와... 매일. 음악 해야겠죠? 음악 해야겠죠? 음악 해야지. 똑같아요. 내가 랩 한다면 랩 시켜줄거네. 똑같은 거야. 맞아. 저는 열심히... 음악하면서... 취미로... 취미로... 취미로 해야 되겠죠? 취미로 해야지. 아... 이제 앨범 작업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 계속 앨범 작업하고 있잖아. 네.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앨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취미로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하니까 앨범 작업도 잘 되는... 조금씩 나오는 거 같지. 이제 진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. 너 넣어봤고 있잖아. 너 언제 나오냐고 그러면 너 판 다 뒤집어 깠다고. 아... 이거 형아 때만 말한 건데 오케이 뭐... 뭐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. 다시 엎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. 일단 우리 부살도 제대로 된 걸 하고 싶어하는 그게 뭐야. 오래 걸리고 하는 거. 진짜 너무 기생 많았지. 집에 가자 이제. 아... 뒤지겠다. 5운동도 해야지. 네? 5운동도 해야지. 5운동이요? 쓰읍 1 2 2 3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